안녕하세요. 저는 성수입니다. OpenStack Korea 유저그룹입니다. 이 라이틀링 토크에서 OpenStack Korea 유저그룹의 스토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구를 하고, 어떤 액티비티가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유저그룹이 201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제석아는 제석아인, 한국에서 먼저 OpenStack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리더는 커뮤니티 멤버들의 3년에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에, 커뮤니티 멤버들의 커뮤니티 멤버들은 약 7,000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액티비티입니다. 다른 유저그룹들은, 우리는 함께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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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그리고, 우리는 물론 다른 사회의 공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업그룹이 가 UNAM에 대한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미-구였습니다. 우리는 빨몬 일정적인 미-구에 연주했고, 모든 업그룹에 관한 수업에 연주했고, 개념 설명하는 것입니다. 미-구는, 우리는 다양한 노-하우를 공연하고, 개념 day-to-day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터디그룹입니다. 스터디그룹은 그룹에서 모두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2018년에, 스터디그룹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터디그룹은 오픈 스테이기 때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터디의 ARM-based Open Infrastructure Server의 스터디입니다. 우리는 ARM 서버를 제공하였습니다. 한국의 ARM 서버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터디그룹의 스터디그룹을 만들었고, 스탈디그룹과 스터디그룹의 스터디그룹을 만들었고, 스터디그룹과 스터디그룹의 스터디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터디그룹은 아주 잘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Open Infra Days입니다. 이 스터디그룹은 우리 스터디그룹의 스터디그룹과 스터디그룹은 중요한 스터디 Moment입니다. 2014년에, 이번에는 chaque 스터디그룹을いただ던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룹의 스터디그룹은 가장増ait. 2019년에, 첫번째, 컨퍼런스의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이벤트가 온라인의 오픈소스 인프라스트럭크를 커벌하고 있습니다. 오픈스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유저 그룹들과 관련해서 오픈소스 인프라스트럭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 커뮤니티는 오픈스택, SHAP, OCP, Open Compute Project User Group입니다. 이번 년의 컨퍼런스의 결과입니다. 9 스폰서를, 30 세션을, 그리고 300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이번 년은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진행했습니다. 저는 좋은 상황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모두 만나고 싶습니다. 다음은 업스트링 컨트리부션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이 멘토링 프로그램은 업스트링 트레이닝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업스트링 트레이닝과 산드박스의 방법과 관련해서 업스트링 트레이닝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멘토링 프로그램이, 공개하고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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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해서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우리는 7 bug reports, 3 patches, 그리고 10,000 월을 통해서 10,000 월을 통해서 한국의 유저 그룹의 역사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픈 스택을 향해 하지만, 많은 오픈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 는, 에어십과 스타린X입니다. 우리 유저 그룹은, 오픈 스택의 대학을 를 통해 오픈 스택의 기능을 통해 오픈 스택을 통해 오픈 스택의 기능을 통해 감사합니다. 이 서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